Q. ấy Q. verdict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를 했어요 제작 발표회를 드디어 했고요 네, 이제 다음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차 안입니다 네 들리겠지? 들리죠? 오늘 드디어 저희 거 첫 방송을 합니다 네, 편의점 샛별이 첫 방송을 하는데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촬영한 드라마예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지금 여기는 퇴근길이라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본방사수 해주세요 편의점 샛별이요 되게 재밌는 코미디 드라마예요 그래서 코미디 코미디 네, 로맨지 코미디인데 글쎄요, 저도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네,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헬로우 어때요?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우울한 나날들일 건데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잠깐이라도 네, 생각 없이 그냥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안 들려요? 들리죠? 하 아마 8시부터 음 카카오챗 라이브를 할 것 같아요 거기 또 들어와 주시면 어 드라마와 관련된 네, 비하인드나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많이 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또 만나요 오늘 밤 10시에요 또 만나요 최대현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본방사수하세요 저도 본방사수 할 거예요 오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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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